TV조선 뉴스토포 2부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은서 기자, 오전에 김성호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아직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 예정된 방미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 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 집성을 넓히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국 방문했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가 3차 감염과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부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직접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은서 기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요. 그러면 연기는 했는데 언제 방미를 하겠다, 이것까지도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호 선수석은 사전에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고 한미 간을 가장 편리한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과 이번 방문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경제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 외에 정확한 일자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바로 오늘 아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캐리 국무장관과 한국 국내 사정 협조를 요청해 방미 일정 재조정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미국 측과 사전 물밑 조율은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각도에서 메르스 대응 일정을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직접 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신서입니다.